이거 먹어야지 아 매운 거 먹고 싶다 아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떡볶이? 응 나 안 돼 너 배고파? 여러분 들었어요 방금? 여러분 방금 봤어 아니 그거 민망하게 얘기하지 마요 민망하게 얘기하지 마요 배고파? 아니 둥근칠로 끼니쳐서 그래 밥을 먹어 밥 먹었어요 아까 아니 그 밥 먹어 밥 탄수화물 뭐 탄수화물 먹었어 아까? 그래? 탄수화물 먹었어 그래? 그럼 단백질 먹어 이번에 네? 이만 단백질 먹어 단백질? 삼겹살이나 계란 먹었는데 아까?